네 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지난번 그 열처리가 마무리 됐습니다 열처리 책 한 권을 다 떼셨고요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로파괴 분석 기술로 좀 연결해서 좀 새롭게 지난번 영상들의 피로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주 내용은요 금속 피로이야기라고 일본 교육협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협회 건데요 요 내용을 주로 하고요 나머지 독일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좀 집어넣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금속도 피로된다 해가지고 피로를 고려한 설계 피로파괴 사례에서 한 9가지 되는데요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로는 왜 중요한가 이렇게 돼 있죠 피로 피로합니다 피로하다 이렇게 좀 일본 쪽 자료들도 보시면 이렇게 만화를 많이 그리고 외국 자료들 보시면 만화를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피로하다 다리도 마찬가지고 뭐 철 기차도 피로하고 다 피로하죠 다 피로가 쌓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피로하고요 피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르면은 정말 피로하게 됩니다 피로는 왜 중요한가 이래가지고 요거는 그 화력원자력발전 일본 쪽 자료인데 2012년도 보일러 용접부의 설비진단 기술의 현황과 근무의 과제에서 피로라는 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해 놓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조부가 계속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 인장을 바꾼 상태에서는 인장 강도 이상으로 힘을 주지 않는 이상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높은 하중도 파괴 안되고 잘 버티며 그런데 인장 강도 보다 더 낮은 아주 작은 힘으로도 반복을 주면요 인장 압축 인장 압축 인장 압축 이런 식으로 또 회전한다든지 반복을 주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작은 힘으로도 아주 작은 하중으로도 균열이 표면에서 발생되어 가지고요 균열이 성장하고 잘 잘 안 보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파손되는 거 이게 피로라는 거죠 근데 피로는 결국 반복 하중이죠 피로에 대해서 피로하다 피로 파티그, 퍼티그 라고 인정으로 쓰는데요 반드시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 하중이 있어야 됩니다 반복 수요에서 반복 하중 그러니까 이제 표면에서 균열 하죠 거의 99% 다 표면 균열입니다 내부에 어떤 이상이 없는 한은 다 표면 균열이겠죠 왜냐면 표면 쪽에서 변화량이 심하기 때문에 표면이 가장 변화가 심하거든요 표면 균열이 시작돼 가지고 결국 파괴 파괴까지 가는 거고 지금 일반적으로 파괴됐다 파괴 일반 산업설비 파괴의 약 80%가요 80%가 피로 파괴다 이렇게 좀 일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로 파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피로가 중요하다 피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런 중요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그림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금속 조직적 경련열화 해 가지고 피로는 어디에 속하냐면 피로는 그러면 입 내에서 생기는 거냐 입계에서 생기는 거냐 이런 걸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정 입 내에서 발생되는 열화가 있고요 결정 입계에서 발생되는 열화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실 텐데 고온에서 크리프라 해 가지고 고온에서 온도가 일정 하중에서 시간의 지나면 따라 재료가 늘어나면서 부러지는 게 그리픈데 얘는 입계에서 구멍이 발생되고 입계 균열이 발생되고 구멍이 주로 발생되서 구멍이 결국 모이면 크리게 되겠죠 취화라는 것은 탄화물 같은 것이 입계에 모여 가지고 불순물술이 입계 모여서 입계가 깨지는 거 이걸 취화라고 부릅니다 얘들은 피로가 아닙니다 피로가 아니고요 피로는 왼쪽에 보시면 연화는 뭐냐면 피로 말고 연화는 뭐냐면 탄화물들이 응집 돼 가지고 입 내에서 소실되거나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강한 애들이 사라지니까 순철이 되는 거죠 그걸 연화라고 이렇게 부르고 피로는 뭐냐면 결국 이런 탄화물의 연화보다는 반복 하중에서 처음 미끄럼선이 발생 입 내에서 미끄럼 현미경으로 보시는 상황입니다 현미경으로 보시는 상황인데 미끄럼이 발생되고 미끄럼 대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미끄럼 대가 결국 균형이 발생되고 표면이 미끄러지다가 결국 이제 되는데 다른 말로 돌출 함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표면에 계속 하중을 받으니까 반복을 받으니까 얘들이 표면에서 돌출이 되고 함몰이 돼 가지고 그쪽 균형입니다 무슨 면은 이런 거죠 표면에서 계속 인장하중을 받으면 인장 반복 하중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돌출되고 함몰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료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반복 하중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인장합죽 인장합죽 회전이든 뭐든 그러면 한쪽은 돌출도 함몰되면 여기가 결국 이게 균형이죠 균형이 발생되는 거죠 피로균열 이게 피로균열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찌익찌익찌익찌익 하다가 찌지직 이렇게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정입으로 따지면 결정입으로 이렇게 결정입으로 보시고 이렇게 입 내에서 생긴다 이거죠 있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피로손상은 입 내에서 발생되는 균형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